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점검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국제대학스포츠협맹이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주요 도시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6일 입국한 이들은 폐회식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세종중앙공원을 시작으로 세종시 오다실 생활권에 있는 선수촌 부지와 선수촌 샘플하우스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선택종목 후부군 경기시설이 있는 천안과 보령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한편 이번 실사의 주요 현안사항인 선택종목과 선수촌 운영, 폐회식 장소는 실사단의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스포츠협맹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